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미남 형제님이시네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잘 성겨주신 허집사님 아시죠? 유명한 허석규 집사님 당분간 좀 못 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락은 자주 하고요 또 보고 싶을 때는 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기는 해요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떤 목마른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허집사님을 또 그런 복음 전하는 발걸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앞으로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허집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잘 해주셨고 성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흘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로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늘로 똑바로 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아들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엘 베델입니다 엘 베델 야곱이 집에서 가출을 했었잖아요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바딴 아람으로 갔죠? 나반 외삼촌 나반에게 갔죠 그래서 그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도망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제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엘 베델 엘자가 하나 더 붙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인데 거기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붙는 거죠 하나님의 베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 이거죠 그냥 이름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날에 속합니다 일곱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언약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이 있고 상징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일곱 언약이라고 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여섯째 날이 지나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면 여섯째 날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유명한 십계명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추리국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젊은이들한테 적용하면 참 좋겠어요 그날은 게임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만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에 이르는 그 어떤 기간이 있는데 안식에 이르는 기간에 도달을 하면 누구든지 여섯째 날까지 했던 일을 그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섯째 날까지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안식일에 이르는 일은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말씀도 아닐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섯째 날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안식일에 딱 도착하면 주인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받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게 불리예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9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엿새 동안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엿새 동안은 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경작하다 씨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경작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경작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멜라카 멜라카는 뭐냐면 말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경작을 하는데 막연하게 어떤 일을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에 관계된 거예요 말씀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경작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율법으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출애국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들, 딸, 남정, 여정, 가축까지 또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 문 안에 머무는 객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모든 일을 그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남정, 여정,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의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결정을 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면 그게 여섯째 날의 마지막이에요 아침이에요 이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섯째 날까지는 주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그게 율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 이겁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것은 종기한 거죠 율법이 뭡니까? 이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여섯째 날에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이 두 존재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남자, 여자 그런데 자칼, 우, 레케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칼인데 여자다 이거죠 남자인데 여자다 또는 여잔데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무조건 여자예요 눈에 보이면 그걸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였는데 남자예요 그분은 그 안에는 진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됐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칼, 우, 레케바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형제님이라고 해도 여자예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또 남자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거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옆에 형제님도 여자고 자매님도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니 또 남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장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다스리게 돼요 이제 자칼, 우, 레케바가 되면 우리가 보이는 몸을 입고 있는 여자인데 그 안에 씨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다스리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 이미 오기 전에는 다섯째 날까지는 힘들다고요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은 다 아직 그 안에 진리의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씨를 넘겨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거다 이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그러니까 남자인 여자가 된 사람은 먹을거리가 뭐냐면 씨가 진 뭐예요? 열매,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자칼우, 네케바의 먹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씨가 진 나무,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부터는 이제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는 뭐냐? 바사르에요 바사르,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몸 그 몸은 안 먹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몸이 뭐냐?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말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뭔가 마지막 처리하는 것들이 나오죠 엘베델로 가기 전에 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여섯째 날이 맞춰지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직 여섯째 날에 가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고 아직 이미 도달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씨가 진 나무 열매가 먹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나 됐어 다 됐어 이제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먹어야 됩니다 늘 먹어야 돼요 그 씨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장세기 3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 이전에 34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사건이 났으면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디나의 사건 세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약탈하고 모든 소유를 약탈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는 없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그 말씀부터 하시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진짜 관심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머리털 하나가 빠지고 나고 하는 것까지 주님이 모르실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고 벗고 난리를 쳤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네가 진리를 알았니? 진리로 살고 있니? 머리가 바뀌었니? 이거죠 앞에서 난리 굿이 났잖아요 난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너의 최종 목표는 베델이잖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김성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고 이런 선악간에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자체가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다 이미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였잖아요 언약이었잖아요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 자꾸 선과 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그러냐면 진리로 판단해라 진리로 공의로 판단하는 말씀 있죠 공의로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또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라 또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공의는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보잖아 이게 의의라고 했잖아요 못 보는 것이 의의란 말이에요 못 보는 게 공의로 공의로 판단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로 판단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렇게 돼 있죠 형 애서의 낯을 피했다 형 애서의 얼굴을 피했다 이거입니다 형 애서는 야곱과 한 쌍이죠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애서는 얼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먹게 말씀드리면 겉사람으로 야곱과 애서는 하나인데 애서는 야곱의 겉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사람으로서 겉사람인 애서를 피한다고 하는 거 피해서 도망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겉사람인 나에게서 도망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나의 겉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면 율법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는 두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예요 근데 그게 두 존재로 나타날 뿐이에요 한 존재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나 또 하나는 진리로 알아먹은 나 이 두 존재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 아래에서 판단하던 내가 진리로 전향이 되어져요 진리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이 어디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점점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가 나를 정제를 했는데 그 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법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고 진리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율법 법이 없어지니까 무법천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신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왜 강구하시냐 이거죠 진리로 세워졌다니까요 진리로 세워지면 진리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한다 도망한다고 하는 것이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망치다 그런데 이 단어도 도망친다고 하는 단어로도 쓰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단어로도 써요 빨리 오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다시 말해서 도망친다고 하는 것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데레에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에 소풍 온 것처럼 이 세상이 나온 겁니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축이 종이가 말리듯이 이렇게 막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게시록에 보면 무섭잖아요 이 지구가 없어질 것으로 여긴다고요 지구 종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없어지고 그 영으로 진리로 사라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도망한다고 하는 것은 야구비 야구비 겉성전에서 도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겉성전이 뭐예요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죠 이게 애서라면 그 애서에게서 도망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가요 그곳으로 다시 가요 그 성전 겉성전으로 다시 가면 그 겉성전은 어떤 성전으로 되냐면 이 마음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성전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완성이다 이거예요 율법 측면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진리 측면에서 표현하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과 사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뭐냐면 머리가 바뀌자 네 머리는 원래 내 머리였거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머리는 원래 내 머리인데 네가 지금 스스로 살았다고 하면서 네 머리로 살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 깨닫고 내 머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네 고집으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 고집 좀 내려놓을 수 없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진리라고 하는 머리로 좀 살아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예요 머리가 교체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이에요 그것이 왜? 내 머리로 내가 굴리면서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잔머리는 내려놓고 큰 머리로 살게 된다 이거지 큰 머리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기서 애서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 겉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겉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겉의 말씀을 피해서 또는 나의 겉사람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도망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난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일단은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라 라고 하는 거예요 라 나타났다 라 라는 죄라고도 했잖아요 보면 죄라고 했잖아요 낙이라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준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면 그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뵙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뵙고 야곱이 고백을 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베델이다 그랬어요 베델 그리고 기둥을 취해서 돌기둥을 취해서 거기다가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서 그 기둥을 뭐라고 했냐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과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진짜 성전에 대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게 준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준비하는 용도다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거죠 이해가 가요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소중해요 그래서 왜 이게 있어야만이 진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짓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께 무얼 세워 여기서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재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 베데레에서 쌓는 재단은 뭐냐 진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가서는 처음에는 준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준비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그걸로 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꿈에서 나타났나요 아니면 환상으로 봤나요 귀로 들었나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준비다 이게 준비 준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은 뭐냐 내 안에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진짜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진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뭔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진리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다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보이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내 안에 세워지는 뭔가가 있어요 세워지는 뭔가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이 뭔지를 또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요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듣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세워져요 자꾸 세워져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직접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진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이크죠 그럼 마이크를 마이크로 보는 게 뭐냐면 이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게 율법을 안 보면 뭘로 봐야 되냐면 진리다 이거지 마이크가 진리다 이 강대상 보면 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다 그럼 이 세상에 뭐든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진리란 말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모든 게 TV 보면서 아이돌을 보면서도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요를 보면서도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가요가 진리가 되어버려요 발견 못하면 그냥 그것만 남아요 그것으로 남아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남아요 내가 먹고 일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발견 못하면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견하는 자에게는 그 일과 진리가 이제 하나가 되죠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 그 야곱이 처음에 베데레에서 만났던 그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인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뭐겠어요 진리의 양식 진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걸 입혀주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지금 베데레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할까요 겉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하나님 이것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을 때 예수는 눈에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 생명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해요 그 성령께서 자기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돌아와야 베데레에서 출발해서 준비된 그 베데레에서 출발해서 겉의 것에서 출발해서 아내 것으로 아내 것으로 다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 육신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율법이 죽어요 육신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성전이다 진짜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이죠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그랬잖아요 내가 세운 이 기둥이 기둥의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한 것은 이것은 보이는 거잖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잖아 이건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있잖아요 진짜 지은 성전 이것은 준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뭘 준비한 거냐 우리 마음 성전을 준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잖아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가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0분 일을 10분의 일을 드린다고 여기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야곱이 11조를 했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했어요 그럼 언제 했을까요 그렇지 엘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11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재단을 쌓는 것 이것이 재단을 쌓는 건 뭐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렸어요 이게 11조를 드린 거란 말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게 11조예요 11조 자기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없다고 하니까 야곱은 사기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석에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11조 드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부가 됐는데 변심을 해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더라 그렇게 그렇게 야곱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죠 야곱이 엘 베델로 돌아와서 자기를 드려요 재단을 또 쌓아요 그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진리로 바뀔 때 이것이 나를 드려진 것이 되는 것이고 11조를 드린 것이 돼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베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엘베트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안에 집 안에 있는 모든 이 집이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다 성전으로 성전 안에 있다 이거죠 한 성전 안에 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 성령의 전이 됐죠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그 모든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방 신상들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이 뭐냐면 이방 이게 네카르라는 단어예요 네카르 이방 이방인들 이러잖아요 이방인 하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도 이방인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네카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카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눈, 카프, 렛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물고기, 걷는 머리 이런 식이에요 머리가 물고기예요 아직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에서 낚시로 건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육지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오기 이전에는 바다 안에 사는 상태 바다는 항상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세상 율법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나의 요소 내가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 요소가 남아있다 이거죠 물고기 차원에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 몇 마리에 잡혀요? 153마리 그렇게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 그러니까 이방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상들이 엘로힘이에요 단어가 엘로힘 그러니까 이방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엘로힘 이방신 하니까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어떤 신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신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신 율법신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문자로 해석되어 있는 하나님 이게 이방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 버리라 그러니까 진리 이외에 네가 알고 있는 신들은 다 버려라 이런 뜻이죠 그 말씀들을 다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버리면은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제가 남자니까 아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니까 기도해야 해요 억세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끊어져요 그게 그게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 은혜죠 우리 아드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 하나님이 뭐냐 문자 하나님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머리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이방신이에요 그걸 버리라 이거죠 그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습니다 의복 의복은 이제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외투, 덮개 이런 뜻이에요 덮개 그러니까 덮고 있는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열리는 것이죠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복을, 뭔가를 그런데 그게 진리를 덮고 있는 옷이다 진리를 덮고 있는 옷이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 이게 이제 나의 옷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옷이 있다 그곳으로 바꿔 입어라 이거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한번 보고 싶어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능한 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입으면 가증하대요 이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장하면 안 되죠 여자가 또 남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옷이 도대체 원래 고유의 옷이 어떻게 생긴 것이 여자의 옷이죠? 바지예요? 치마예요? 치마예요? 바지 입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남장하신 거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가증한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이거지 여자는 절대 바지 입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교회 처음에 다닐 때 보니까 여자분들은 바지 입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긴 치마 입고 다녔어요 남자 옷 입었다고 할까 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는 이시야예요 신부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보통 아담이라고 쓰든가 이시라고 쓰든가 이렇게 써야 돼요 남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개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베르 잘 안 듣는 말씀이에요 개베르 이 개베르가 뭐냐면 힘센 남자 이런 뜻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낙타와 같이 힘센 남자 이런 뜻이 있어요 낙타라는 거예요 낙타 낙타가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잖아요 거기다 짐을 잔뜩 실어도 거뜬없이 가잖아요 거뜬히 가지요 이게 낙타예요 낙타는 율법의 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베르는 개베르는 결코 좋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 그래요 그러면 남자의 의복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의 의복은 여기서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켈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의 의복은 뭐냐 켈리다 켈리는 뭐냐 준비된 그릇 준비된 운반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났던 것이 준비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시야 진짜 남자를 준비하는 어떤 남자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차원의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율법의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그렇지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요 그것을 그 옷을 여자는 입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자가 입어야 할 옷은 뭘까요 진리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신부는 신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부는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은 뭐냐면 신랑 자신 자체예요 신랑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부죠 신부인데 우리 신부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 자체가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 자체가 신랑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신랑을 입는 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켈리라고 하는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준비하는 어떤 옷이다 이겁니다 그 준비하는 옷은 율법의 옷인데 신부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준비되는 남자 힘센 남자 율법의 남자는 결국은 그도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여자는 사실은 신부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장차 누구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또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부의 그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 같은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신부 율법이라고 하는 신부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두 존재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여자도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율법의 옷을 입으면 안 되죠 그럼 여자도 그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는 준비된 남자니까 아직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한 거죠 똑같은 말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나 여자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돼 이거예요 그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바지 입든 치마 입든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남자 개베르 이 개베르를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겉에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믿으면 안 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또 개베르에요 개베르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사람은 뭐라는 거죠? 개베르 준비된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아담이 누구냐 하면 예수예요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바사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육신으로 육신 바사르 그 예수를 육신의 힘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육신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문자 말씀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으로 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복받어 이 말이죠 그런데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알아 먹잖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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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율법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자예요 그것을 내 육신의 힘으로 삼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겉에 있는 겉에 있는 것은 준비된 거라고 했죠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 먹으면 깨달아 먹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사르 예수 육체 예수 예수를 믿고 그를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그렇죠? 그게 힘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자고 저주를 받아야 할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저주와 복은 하나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본문 3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로 가자 일어나 가자 이거죠 일어나 일어나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똑바로 사다 이런 뜻이에요 쿰이 그런데 이 쿰은 똑바로 서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죠 율법 안 하면 진리니까 자오직 둘 중에 하나 하면 맞아 50%는 맞아 그렇지 똑바로 서는 게 진리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못 쓰고 누워 있는 상태는 뭘까요? 그렇지 율법 그런데 율법은 예배된 거라니까요 준비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진리로 똑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없으면 못 써요 보이는 세계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늘기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어요 바늘기 바늘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러니까 이 바늘기 바늘기 약대 이게 이제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바늘기 그 조그만한 쪽문 쪽문 같은 성전 들어가는 문을 들어갈 때 낙타가 짐을 진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짐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이 다 내려져야 된다 이게 뭐냐 똑바로 서는 것이다 이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배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가자 그러니까 배델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 율법이 진리로 바꿔지는 것 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다시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환난 날에 응답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환난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응답을 해 주시던가 안 하시던가요 해 주시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셨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요 화끈하지가 않았나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환난이 뭐고 응답이 뭔지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표면으로도 그 진짜 환난이 뭐고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도 해 주셔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어 막 기도를 했어 그냥 고쳐졌네 근데 이게 표면이란 말이에요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냐 환란이 뭐냐 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짜라 짜라 환란은 고통 뭐 고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짜라는 낚시에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낚시에 걸렸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바다에 살든지 민물고기들은 강해서 사는데 그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일까요 아닐까요 환란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수온이 바뀌면 그것도 환란이죠 먹을 먹이가 없으면 그것도 환란이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덩치 큰 애가 쫓아오면 그것도 대환란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환란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에 살면서 갖가지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에서 환란 병걸려서 환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란 다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환란은 뭐냐면 물고기가 이 낚시반에 딱 걸렸을 때 이걸 환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러지 않아도 환란이 많았었는데 낚시반에 딱 걸리면 어디로 가는지 죽죠 육지로 올라올 운명이죠 그게 환란이에요 근데 그 환란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죽는 게 그렇게 좋아 맞아요 자 물고기가 잡히면 주인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면 물고기 자체는 자신은 죽어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누구와 함께 있죠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낚시에 걸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낚시반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환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먹어요 결국 나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게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환란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순간 낚시반에 딱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뭐니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7년 대환란이 뭐예요 네가 7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너를 잡았어 이제는 낚시에 걸렸어 너는 내 거야 그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환란을 벗어나려고 막 어디 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막 저 섬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갔다 하면 또 오기도 힘들어요 비행기 표도 안 줘요 그 환란 물고기가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은 언제 멈추냐면 진짜 환란이 무언가를 알아먹었을 때 깨달았으면 이제 그 환란은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되고 그게 천국에 그 사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에 응답하시는 건 또 뭘까요 응답 응답이 그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말일 되니까 결제할 것도 많고 그래서 빡세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진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표면적인 응답이에요 그것도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도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이 되겠죠 십자가의 길이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는 진리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그 율법이 아니고 진짜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 할라크는 동행하다 성령으로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동행하는 것은 진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동행할 때 진리로 동행하는 것이 진짜 나의 가는 길이다 아무거나 걷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길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길인데 그 길에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길이에요 내가 거기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에서 재단 미즈베하의 재단이에요 재단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낙타가 짐을 잔뜩 쥐고 가다가 그 번제 재단에 가서 죽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낙타가 가서 짐을 부려요 짐을 부리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방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다 묻어요? 상수의 나무에 묻어요 그런데 이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상태 율법이 딱 뚜껑으로 덮어놔서 안 보이는 상태 못 보는 상태의 사람이 이방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개시로 열리면 뚜껑이 벗겨졌으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 좀 생소한 것이 뭐냐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에요 귀걸이 귀걸이가 뭐냐 이거죠 귀걸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걸이는 내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잠 내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귀걸이라고도 하고요 코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귀걸이를 빼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잠은 이런 거예요 귀걸이의 상징은 뭐냐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 이 귀에다가 고리를 했죠 이 귀에 뭐가 들려야 되냐면 진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귀걸이가 진리가 못 듣게 딱 막고 있는 상태 귀걸이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급기 32장 2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출애급할 때 가지고 왔던 그 금고리를 귀걸이를 달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귀걸이가 쉽게 말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죠 귀걸이가 송아지로 변신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보이는 신이잖아요 보이는 신 그러니까 귀걸이는 뭐냐면 율법신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유 싱겁네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들을 거 뭐 있어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 머리가 안 바뀌셨잖아 당신 머리는 율법이고 진리는 하나님인데 그거 바꾸라는 말씀인데 하루 종일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바꿔지지는 않았는데 아 나 알았네 이러면 되겠어요? 바꿔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금송아지 형상 형상으로 만드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말씀이 귀걸이다 이거예요 그걸 그 율법신을 상수림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려요 다시 사절 보면 본문 사절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아론이 달라고 그러니까 아론한테 딱 갖다 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걸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야곱은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었죠 그러면 상수리나무는 뭘까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이렇게 돼 있죠 세겜 근처 세겜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은 세겜은 예수를 의미하죠 거기 근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그러니까 예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이렇게 되니까 뭘까요? 그 상수리나무는 그리스도잖아요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이 알론이라는 뜻인데 이게 심샌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심샌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세겜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 밑에다가 묻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위로 드러나고 귀걸이 신상들을 그 밑에다 묻어버렸으니 이제 예수로는 묻는 거예요 예수로 묻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 밑으로 들어가라 묻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묻지는 않고서 나 알았어 이런다니까 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묻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묻는 것이 뭐냐면 이 보이는 준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것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이 그때부터는 신기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로 바꿔주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내 삶 속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는데 이제는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이거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죠 귀걸이 그 신상들 이방 신상들 다 빼가지고 그리스도 밑에 묻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율법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는 쫓아올 자기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죠 이제는 율법도 없어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면 사면 고울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이에요 사방 왜 사방이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은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이제 진리의 생각으로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각형 모양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두려워하게 하는 그 법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법이 없어졌어요 다만 진리로만 세워져 있는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야국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국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여기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이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스는 패역이라고 하는 뜻이고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 베델인데 루스로 표현할 때는 뭐냐면 예수 차원이죠 왜냐하면 그 육체 예수는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징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패역인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가 패역이에요 빗나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루스라는 거죠 그런데 루스가 사실은 베델인 거예요 베델 왜?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그런데 베델까지도 사실은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베델까지도 처음에 루스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이게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이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델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전이 돼야 되죠 그게 성전이 전이 되면 엘 베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지 않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 자신이 아버지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은 첫 번째 루스라면 두 번째 성전 베델 세 번째는 엘 베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이런 뜻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곧 성령이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됐을 때 이걸 성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엘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것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델로 했는데 지금은 엘 베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은 안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이에요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엘 베델 그래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예요 갈라 갈라는 뭐냐면 보였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피파이노라는 단어가 돼요 에피파이노를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름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보면 풍랑을 잃고 사도 바울이 노마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와 달이 보이는 거잖아요 해 달은 보이는 게 없으면 구원의 여망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해 달이 뭘까요? 별이 뭘까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로 말하면 이 율법 말씀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율법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고 예비된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예비해놓은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정우의 주님이 십자가에 9시부터 해서 정우의 숨을 거두시죠 그런데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육체 예수가 죽으면서 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해는 뭐냐면 보이는 거에서 율법을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 책이 뭐냐면 해의 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야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맙시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율법이 진리로 풀어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진리를 모르면 율법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이 딱 왔는데 우리들이 어둠이었잖아요 이 어둠이 그걸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설명을 했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 빛을 본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이게 엘베델이다 이겁니다 엘베델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리부가의 유모 두부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인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이게 느닷없이 이제 리부가의 유모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게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한 장 한 절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리부가가 갑자기 리부가의 유모 두부라가 나오는데 리부가는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언제 죽었다는 말은 없고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됐냐면은 막벨라 굴 거기에 장사됐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이렇게만 나오지 리부가가 언제 죽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부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사람 유모 두부라가 죽었다는 말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유모 두부라가 리부가나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같애 틀려요 같은데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부라가 죽은 것도 사실은 리부가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죽음으로 없어지고 하나는 세워지는 거예요 유모는 뭐냐면 이 젖을 먹이는 율법을 의미하고요 두부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바르에서 왔어요 이 두부라가 좀 비슷하죠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인데 다바르 아마르 아시죠? 다바르는 표면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모 두부라는 표면적으로 젖을 먹이는 역할로 주어진 사람이죠 여기서 그래서 15에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와 젖을 먹는 자가 여기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유모 두부라죠 그렇죠? 그럼 젖은 우유죠 우유 우유를 먹으면 그냥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삼켜지죠 이빨로 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대색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먹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먹어요 그걸 그게 젖 먹는 거예요 그대로 먹으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냥 문자대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게 젖을 먹는 상태다 그게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이빨로 씹어요 안 씹어요? 씹어요 씹으면 껍데기가 까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까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죠 속살이 그걸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율법 껍데기 안에 있는 진리 그 속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 훈련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성경도 달달이 외워야 되고 기도해도 빡세게 나와야 되고 금식도 빡 해야 되고 장성한 자가 하는 거야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무엇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우유 젖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그래서 8절을 다시 요약을 하면 그 리부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하는 거 죽어서 어디에다가 장사했냐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베델 아래 예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그 밑에다가 장사를 했다 그러니 드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알론 바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론은 상수리나무를 의미해요 알론은 이 알이라는 거 알레프잖아요 알레프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알론 하나님의 나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니까 이걸 박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웃은 뭐냐면 통곡이라는 뜻이에요 통곡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통곡이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곡은 왜 나왔냐면 죽었기 때문에 통곡이죠 그런데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모 드보라가 진리로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알론 바쿠 이렇게 그러니까 드보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바르 표면적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걸 통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세 번 부인하고 통곡하죠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들도 사는 동안에 통곡이 일어납니까 그게 완성이에요 결론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이 베델 성전이 예수고 유모 드보라예요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야곱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상태를 베델 베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렇게 해서 야곱이 광야의 여정을 다 돌고 나서 돌고 나서 갔더니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엘베델이라 한 것이다 이토록 우리도 인생의 자랑이 이제 죽고 머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자랑이 죽고 완성되고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겉성전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신앙여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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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